군봉 군봉 드디어! 후푸 와 이제 진짜 본격적인 1번 자 우리 첫 번째 훅! 네 아 손윤재 선수 한나의 소리 영광이네요 우리 손윤재 선수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 런던올림픽 손윤재 선수의 훅훅! 연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세요 아 나왔네요 네 너무 이뻐 방당한 모습 이거부터 배워야 돼? 이거부터 에티티 어 이거네? 네 이거 맞아요 진짜네 화장 연재 선수가 해요? 네 직접 해요 아 진짜? 잘한다 아니 시작 자체가 저거 이번 올림픽 모델에서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 인형 네 호두까기가 아니라 까기 피벗 피벗조차요 저거 받는게 너무 신기해 받는거 리스크 동작이라가지고 리스크라는 동작인데요 아 저거 저거 우와 저걸 어떻게 해? 아주 와 이거 이거 이것도 리스크 동작 와 저거 저거 귀가가 귀가 머리가 좋아해 머리가 좋아해 와 너무 힘들어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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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이죠? 오 아유 아유 예쁘다 다시 한번 놔두세요 멋있다 아니 저걸 다리로 이걸로 어떻게 올리냐고 받는 것도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 계산을 어떻게 하는거에요 일단 저 이거 얼마만큼 우리가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가장 기본적인게 이제 팔로 이렇게 돌리다가요 엄지와 검지 사이로 돌리는거야 네 이렇게 뭐 이렇게 돌리다가 전지수준 나대 팔꿈치 오오 자 그러면 맨 먼저 고인명수 박명수 씨부터 아니 이건 엄지와 검지 사이에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다시 이제 이렇게 이거 하라고? 그게 돼 지금 내가 이게? 자 한번 하지 말래 하지 말래 이거 어떻게 돼 이게 이렇게 힘을 줘서 이게 300g 밖에 안되거든요 한금도 안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손가락 안에서 이제 컨트롤을 얼굴 표정에 전해 얼굴 표정에 전해 네 이제 컨트롤을 얼굴 표정에 전해 간식이 안 맞으세요 야 이거야 안 되더라 아 됐어 잘했어 잘했어 와 저거 어떻게 타이밍이 돌아오는 타이밍이 맞죠? 이렇게 오오 자 형도씨 아니 굉장히 쉬워보니 지금 일단 팔을 돌리는거 팔 팔 제가 돌려드릴게요 우와 특별해진다 오 좋겠다 팔 펴시고 계시나요 이렇게 돌리다가 팔 너 지금 팔 한 번 더 어 무서워 되게 안 볼 거 아니에요 팔 맞아요 이거 팔 호프가 내려올 때 아아 하나 넷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셋 접을 거라고요 네 안으로 넣으셔야죠 하나 둘 셋 아니 이게 안 되나 손님 선수님 들었어요? 아니 이게 안 되나? 손님 선수가 할만 하는 스타일이에요 너 손 넣어 손 넣어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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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거야 연정수 그럼 이거 말고 또 다른거 이제 다른거 네 이리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위에서 이렇게 돌리는 와 이거 이거 어떻게 해요? 근데 이게 손목 테크닉이 가장 중요한데 네 이거를 버틸 수 있어야 해요 균형을 맞춰줘요 이렇게 오 오 오 오 대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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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잘해 잘하긴 형 세부 투파밖에 안 눌렀는데 세부 투파밖에 안 눌렀는데 여기 있을래 이리 와, 이리 와. 현재 형이 현재야. 현재야, 이리 와. 아저씨, 공격해라! 국가의 고문에게, 공격해라! 아저씨, 공격해라! 제 생각이야! 아저씨, 공격도 있다. 하려고 그러는 거야, 하려고. 현재야, 너 이용해서 미안해. 노욱철 씨. 늙은 너 씨야. 돌려서. 어? 돌려서. 어? 아, 죄송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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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저 좀 싸요. 그만하세요. 아, 괜찮아, 괜찮아. 아, 재승이 형이 다가있어요. 다행이에요. 아, 다행이에요. 재승이 형한테는 미안하지도 않습니다. 현재 씨, 이제 환영한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예를 들어서, 던져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밟고. 오오!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밟고. 오오! 발로 밟았죠? 어떻게 해? 네, 우와. 아, 좋아. 야, 정답 extraordinary. 뭐, 오래. 그만하세요. 아, 봉 드신 거 아니에요? 아니. 괜찮아요, 진짜. 안 돼, 괜찮아요. 안 돼, 안 돼. 언제든지 삼촌들이 보호해 줄게. 자, 다음. 동돌이. 좋아 좋아. 잘 던졌다. 잘한다. 손 선생님이 처음으로 만족했어. 너무 높게 던졌다. 그걸 무서워하네. 그걸 무서워하네. 던지기 잘 던지네요. 좋아 좋아 지금 좋아. 발로 발로. 방어하는 방송 있었구나. 당연히 맞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. 파이팅. 됐어. 발로 발로. 파이팅. 대박. 대박. 너무 잘 다녔어.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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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랑 입장한테 그렇게 입장해. 진짜 별이 좋아. 됐다. 됐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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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gen